아빠 맛있어? 오, 맛있는 냄새 오, 야 내가 좋아하는 생선구이 아, 배고프다 손부터 씻어 밥은 내가 퍼 줄 테니까 오, 잘 좀 해 어떻게 맨날 온다냐, 엄마한테 야 엄마가 아빠를 너무 좋아해서 그랬나 뭐해 어 그건 맞아 봤지? 응 표정 봐 야, 먹자, 먹자 응 오늘 학교에서는 별일 없었어? 학교야 똑같지 뭐 자기는 오늘 어땠어? 아 나 출장 잡혔다, 다음 주 화요일 그래? 좋은 소식 있는 거야, 그럼? 아, 이번엔 확실히 감이 좋아 오, 아빠 진짜 뭐 있나 본데? 나 중국에서 뭐 사다 줄 건데? 뭐 갖고 싶은데? 뭐 사다 줄까? 난 아빠만 있으면 돼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준영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